하경아 그거 차갑지?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줬어 시원해 응? 꼭 물고 아주 빼지도 않아 응? 이 간지러운 거 없어져 좋아 근데 별로 해피해 보이지가 않아 우리 아들 침질질 어우 거품 물었어 침 닦아줘야겠다 아하하하하 뺐다 똥 온다 침질질 침질질 침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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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경아 엄마는 언제 할거야 엄마 이뻔 다 나고할거야 침질 아이고 침 닦자 침닦 어 침질 침질